충전기 자동으로 달라고 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까지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3인1 멀티 충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애플워치나 에어팟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품을 각각 따로 충전하려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저는 현재 충전기를 각각 따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 통합해서 충전할 수 있는 이 제품을 구매해봤습니다 사실 통합 충전기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굳이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접이식이라 부피가 작아서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어서 그냥 주머니에 편하게 넣고 다닐 수 있죠 가격은 16,855원인데요 저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제품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제품을 보면 완성도가 상당히 좋고 무광 소재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있습니다 제품 포장만 더 좋았다면 애플에서 나온 액세서리라고 해도 믿었을 것 같은데요 겉모습은 진짜 완벽합니다 충전기를 사용하려면 접어진 부분을 펼치면 되는데요 제품 크기는 가로 사이즈가 25cm 정도 되고 세로는 7cm가 살짝 넘습니다 무게는 128g으로 아주 가볍죠 이 제품은 고속충전이 지원된다고 나와 있는데 15W가 최대라 이걸 고속충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전기는 보시는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왼쪽 부분은 아이폰을 충전하면 되는데요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서 아이폰 12 이상은 충전기에 자동으로 달라붙습니다 오른쪽 부분도 아이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맥세이프 기능이 없어서 에어팟이나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제품을 충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따로 충전할 게 없다면 그냥 접어버리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제품을 충전해야 할지 바로 보이죠 여기에는 애플 워치를 충전하면 됩니다 충전하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 전구 느낌이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전구 아이콘을 연속 두 번 터치하면 은은한 느낌의 수면등이 켜집니다 스탠드 기능은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지만 급하게 사용할 정도는 됩니다 충전기 끝부분에 자성이 있어서 충전기를 삼각형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영상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펼치면 부피가 커진다는 건데요 길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워서 사용하는 제품보다는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이게 접이식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저는 이 충전기를 평소에는 접어두고 사용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은 자주 충전하는 제품이 아니라 주로 두 칸만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캠핑을 갈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기가 작아서 쉽게 챙길 수 있고 충전하면서 은은한 수면등을 켜두면 갬성 캠핑의 느낌도 유사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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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